안녕하세요. 투데이 재활고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또 철학까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각 분야의 운동 고수들을 저희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했고요. 또 저희 재활고수에서는 새로운 숨어있는 수익률 고수분들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참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출연은 어렵지만 수익률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잡 2034 문자메센지로 재활고수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릴 거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니까요. 수익률 자신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재활고수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고수는 바로 탐방위입니다. 지난 7월 18일 소개해줬던 바이오 인식업체 슈프리마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본 업체를 소개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탐방위의 양력도 체크해봐야겠죠. 탐방위는 2019년 대신증권 수익률 대회 상위에 입상했지만 N증권과 K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타사의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을 했네요. 현재는 제1리서치 운용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탐방위 팀장님입니다. 그럼 탐방위의 투자 철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사서 알 때 팔고 나오자입니다. 슈프리마 같이 남들이 모르는 스몰캡 종목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투자 컨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회복에 부흥하는 종목이 아니라 부담없는 가격의 IT주의입니다. 지금 CG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IT 종목. 8월에는 삼성전자 언팩 행사도 있고 또 이번 주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IT 종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IT 종목이라는 점 투자 컨셉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종목 신중한 앵커가 바로 소개해주실 거고요. 오늘 종목에 신중한 점수까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탐방위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과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IT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사업 내용 및 현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산은 드림텍의 자회사로 유니케스트 계열사입니다.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보시면 전자 부품 중에 카메라 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이 3D 센싱 모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3D 센싱이 뭐냐. 한마디로 대상의 입체감을 선명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관련된 그리고 3D 센싱과 관련된 제품이다. 그래서 IT 수요가 올라가면 반드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탐방위가 투자 철학, 투자 포인트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AR, VR, 로봇, 자율주행 등의 수인원 제품이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및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의 실적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오른쪽에 실적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파란색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이 무려 5년 동안, 4년 동안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형이 2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코로나 때는 적자를 보였지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마진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앞으로의 실적은 어떤지가 포인트인데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를 말씀드린다면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A 시리즈 후면에 카메라 신규 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서 제품 믹스, 즉 마진이 좋아지는 쪽으로 제품을 더 생산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로 하이브리드 OIS, 그러니까 OIS가 뭐냐면 손떨림 방지 있지 않습니까? 광학식 손떨림 방지 제품을 양산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중앙권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OIS 탑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이 나무가의 포인트이고 세 번째는 실적 대비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요 매출처가 삼성이고 스마트폰이 주요 전망 산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숙기에 접어든 이 스마트폰에서 나무가는 어떻게 성장성을 가져갈지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올해 하반기 삼성이 AR글라스 즉 증강현실글라스 제품 출시를 하게 된다면 나무가의 제품인 3D 센싱 모듈의 탑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고마진 제품이고 AR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진다. 아까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걸로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전장용으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 또 카메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 로봇 즉 삼성전자의 AI 로봇 청소기에도 3D 센싱 모듈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AI 로봇 우리가 지금 최근에 성장을 보여주는 쪽에서 제품이 들어간다는 점은 이거는 또 좋은 모멘텀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실적이 매출이 5,030억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30억, 단기 순이익은 16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성장이 둔화된다는 걸로 PER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로봇, 전장용 자동차 쪽의 매출까지 늘어난다면 아마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동종 업계 대비 할인은 매력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나무가를 보는 시선이 이 스마트폰과 삼성에만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단가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가 앞으로 3D 센싱, 자동차 쪽이라든지 로봇으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은 자세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점수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점수는 60점입니다.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당장 있는 건 아니고 수급이나 실적이 아직은 좀 모자랍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매력적이라서 60점을 내드렸는데 그렇지만 3D 센싱 중 매출이 나온다면 나무가의 탄력은 조금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30원입니다. 보유기간, 탐방이도 6개월을 잡아주고 있네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나 실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D 센싱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로 6개월은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가에 대한 제아의 고수 추천 이유였고요. 제가 중간에 제시해드린 포인트와 제아의 고수의 포인트를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